차로 10분 정도 걸려요. 그녀가 화가 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피자 익스프레스에 전화할까? 읽을 것 좀 주시겠습니까? 단속을 잘하면 읽는 법이 없다. 단속을 잘하면 읽는 법이 없다. 나한테 맥주 한 잔 더 줄래요? 힐튼 호텔로 배달해 주세요. 얼마인가요? 공항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니요. How much time does it take to the airport? How much time does it take to the airport? How much time does it take to the airport? 뭐지? 그럼 Separately? 추후에. 잘지않고 있습니다. 날씨ziehen!